모처럼 테니스를 치러 가지 않고 집에 있는 아미르시 그런데 어째 다리가 좀 불편해 보이네요 아미르시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렇지도 하고 아주 신나 보입니다 특별한 점은 안 보이는데요 어? 그런데 무슨 일일까요? 갑자기 다리를 흔들어 보이는 아미르시 다리를 절룩거리는데 괜찮은 걸까요? 결국은 코트에서 나오고 맙니다 안녕하세요 싱가폴 테니스 라이프 아미르TV 아미르입니다 부상이 좀 왔어요 종아리가 맛이 가서 지금 일주일 동안 테니스 스케줄 잡아낸 걸 다 취소를 했거든요 몇 년 전에도 종아리 부상을 당한 적이 있는데 한 달 반 정도 테니스를 쉬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단계가 오기 전에 재빨리 멈춰서 심한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다행이죠 부상을 대기로 왜 그랬는지 그리고 응급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재활은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무리해서 그랬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일주일에 4번 정도 테니스를 치고 있는데요 사실은 한 2주 정도 전부터 약간 다리 오른쪽 다리가 당긴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육이 좀 안좋은가 안좋은가 하면서도 계속 이제 테니스 치러 다니고 레슨 받고 저번에 제가 다쳤을 때는 소리가 빡 났어요 빡 누가 공을 뒤에서 나를 종아리에 빡 때렸나? 그런 느낌이 들면서 팍 터졌었는데 이번에는 지가 오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멈췄어요 처음에 부상을 당했을 때는 탁 터진 순간 그 순간 다음으로 너무 아파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했고 콩콩콩콩콩콩 튀어가지고 집에 가고 집에 도착해서 이제 남편이 저를 업고 올라갔죠 업댓 절대로 1번은 마사지를 하시면 안돼요 보통 어 지났으니까 풀어야 돼 이런 처음에 잘못 판단을 하시고 마사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마사지를 절대로 하시면 안돼요 마사지가 좀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지를 절대 하시면 안돼요 그날 당연히 집에 오면 얼음팩? 얼음팩 같은 걸로 찜질해서 그 상처가 난 근육을 좀 진정시켜주고 그 종아리 보호대 같은 거로나 아니면 공대로 압박을 해서 주무시는게 좋아요 무조건 병원을 가세요 왜냐면 근육이 그냥 파혈이면 물론 쉬면 낫는 거에요 하지만 근육 파혈이 종아리 근육이 보통 터진다고 하죠 종아리 근육이 아니고 아킬레스건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무조건 가셔서 진단을 받아보셔야 돼요 재활이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국에는 정형외과 가서 뭐 이러저러한 시술이라던지 조치를 좀 받을 수가 있는데 싱가포르에는 그런 게 없어요 있겠지만 스페셜리스트를 가려면 예약을 해야 하고 물리치료가 비용이 크고 이렇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무조건 쉬셔야 돼요 쉬는게 정답이에요 근육이 파혈이 됐거나 다른 부위의 부상도 그렇지만 쉴 수밖에 없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쉬었는데 화 좀 나은 거 같은데 이제 좀 안 아픈 거 같은데 그럴 때 다시 치시면 안 돼요 저처럼 특히 경미안부 살 때 그럴 때 좀 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일요일 저녁에 테니스를 치라고 그랬고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근데 어제는 상당히 불편했어요 어제는 병원에 갔을 때도 상당히 걷는 것도 불편하고 좀 그랬는데 오늘 아침도 그렇고 계속 시시 때때로 나아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얼른 영상은 낚이자는 영상이지만 유 낚이자 리센트 요 바디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좀 나은 거 같아서 절대로 치지마 뭐가 이번에는 치져질 수도 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만 참아보고 선생님은 이수는 쉬라고 했지만 제가 이수는 제가 안오는 거 같아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